둘 셋! 크라잉데코! 안녕하세요 사이버입니다! 우후우! 왜 뭐하러 왔죠? 뮤직비디오 방송이에요! 자 원래 뮤직비디오 완성료에 왔는데 한번 다 같이 야, 빨리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고! 오. 해바라기 해바라기 뒤에도 나비가 생겼다 와! 잘생겼어! 차라리! 차라리! 아 누구지? 아니 누구야 이거? 차라리야! 아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왜 이렇게 잘생겼어? 무화꽃이지? 잘생겼다! 컴온! 웰리즈입니다! 웰리즈! 기획도 하고! 뒤에 대박이다! 나 아니라서... 진짜 이렇게나는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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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심지어 현장에서 못 받았던 것 같아 정말! 와!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귀여워 오와? 오오 오 맞아 퀄 잊지 이것도 제일 썼네 이게 진짜 맞아 제일 썼네 말할까요? 솔직히 난 말할거 없었어 원래 이거 여기서 너무 안 나왔는데 각자 한 명씩 차를 맞아요 맞아요 이게 차가 다섯대뿐이더라구요 다섯대뿐이였어요 그래서 내 차는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움직이는 거였지? 어디 뒤에 와 제가 어디지? 이렇게 샀는데 저는 이제 저는 누구 뒤에 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제 도랑새로 청소 도랑새로 청소 도랑새로 그래서 최야에서 아 디스 마이타 마이타 이쁘다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은 딱 케이타 뒤에 타고 있는 거잖아요 잘 어울렸어요? 어 어 이뻐 그때 좀 소외가 조금 들었는데 어 오 이거 첫차랑해 втор채요 들어 우우 아동 진짜 신기했어 와우 오우 보내줄네 오우 우리 또 어 렛ible 오우 망p 여기 센터 삽려가 없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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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오우 색감 진짜 좋다 되게 쨍하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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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무서웠다 진짜 무서웠어 여기 위에서 갑자기 사다리로 올라갔는데 사다리를 우리 흥이 하는게 아니라 진짜 앉을때 처음에는 이렇게 완전 뒤로 갔거든요 근데 뒤에서 하다가 정돈님이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실게 하고요 네 하면서 사이자 앞으로 나오는데 조금만 더요 네 진짜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모니터링을 우리가 봤을때 제일 멋있어 우선은 여기 10%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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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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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한거에요? 뭐지? 진짜 무서웠어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캣토 형이 물을 따르면서 진짜 촬영은 따로 했는데 아우 이렇게 먼저 봤고 제가 이렇게 하는거 했는데 이건 솔직히 연기같이 우리가 연기를 잘했어 진짜 쓸 때도 하는게 아니라 이거 되게 캐치하면은 여기 사이프 오피셜도 있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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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가사에 있는게 여기 아 그런데 여기 가사 가사도 있네 아우 우와 여기 되게 신기하다 여기 이렇게 사이프 오피셜 오 얘 해시태그 있어 해시태그 있어 가득하자 오오 진짜 신기하다 와 세상 많이 좋아졌다 하하하하 오 야 야 너 그걸 찾았다네 하하하하 진짜 신기하다 여기 신기하다 아아 아아 뭐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오 아 이게 뭐야 이 때 와 저 때 진짜 저 아우 이 때 일단 이만치 않아서 저렇게 이렇게 날릴 수 있다는게 많이 안 됐어 그 눈썹만 알려주면서 분위기가 해선되니까 춤에서 태어리 진짜 그 눈썹이 무대에서 꽃가루가 맞아 무대가 갑자기 좀 되게 멋있어진다고 이거 할 때도 다 추고만 안으로 머리가 붙어있어 맞아 나 당황스러웠던게 춤추면서 하하 하는데 이만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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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뻤어 아플덕하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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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저거 찍을 때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공부했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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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상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자 클럽에 아기자기한 키친한 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일수! 또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들께서 주신 것 같아요 다 보인 한국인 아트사이도 그렇고 다 보시면은 사이퍼라고 써있고 막 형림이 이렇게 있고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씬이 진짜 재미있거든요 이걸... 밑에... 생각해 봐야 돼 한영 넘어졌어요 와 저 넘어졌어 와 진짜 섣단은 넘어져가지고 하나 두... 달려가! 달려가는 거 뭐야 마지막에 솔직히 이 촬영이 제일이었어 진짜 진짜 제일 힘들었어 진짜 춥게도 추웠고 막 실력적으로는... 아예 아주 추웠어 우리가 하는 거는 뛰는 것 밖에 없긴 했는데 그... 진짜 너무 추웠어 옥상에 나서 다 뚫려있어가지고 마지막 촬영이 다 빠져있어 우리 여섯 명 선고 탄이 형 이제 철봉하면서 저거 찍으려고 철봉하면서 진짜 너무 추웠어 우리노래 아 이거 되지? 한 번 더 봐야해 이런거 더 봐야해 우리노래를 우와 솔직히 평생 이 노래를 설명을 못해 우리노래를 불러주시면 이게 이런 기분인가 다른사람이 다른사람들이 우리노래를 불러주는게 되게 감격스럽게 같고 출연해주시기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 지훈이형한테 너무 출연하실 수 없었던게 다 지훈이형 덕분이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고생해주시고 이것도 그렇고 우리도 뮤비를 찍는게 처음이었지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촬영할때는 이게 어디에 쓰일지 뭐에 쓰일지 근데 막상 다같이 보니까 어우 성우가 잘 찍어놨는데 다들 재밌었어 걱정 많이 하고 긴장하나봐요 우와 네 저희 사이버 안 끌려 뮤직비디오가 이제 나왔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뒷발 받으세요 고마ality 야!